네, 안녕하세요. 보호포유트 조정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디지털 포렌지 분석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휘발성이던 비휘발성 정보들을 획득하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그런 것들을 라이브리스판스 정보들을 수집한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건데 정보들을 수집을 할 때 한 번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CYLR 이라는 도구를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CYLR이라는 것은 기터부에서 여러분들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요. 라이브리스판스 콜렉션 툴이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뭐 SCAR DCIR CDQR이라고 있는데 요것은 나중에 뒤쪽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윈도우 버전 그 다음에 뭐 리눅스 맥 여기에서 정보들을 수집할 수 있는 그런 도구인데 현재 오늘 사용할 것은 이제 윈도우 버전에서만 정보들을 수집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사용하는 방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렇지만 이 CYLR이라는 도구가 어떤 정보들을 수집을 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서포트를 하고 있고요. 아래쪽에 보시면은 저희가 윈도우 버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아티팩트 정보들을 이제 수집을 해야 돼요. 그런데 물론 이제 유료 도구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번에 정보들을 수집하는 도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학습하는 입장에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도구들을 사용하기가 좀 제한적이죠. 그래서 오픈소스 도구들을 이제 일부 사용하는 건데 뭐 실제 실무에서 가서라도 이제 오픈으로 되어 있는 도구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뭐 시스 인터널즈라는 거 이 INR 소프트 같은 거 정보들 도구들 그 다음에 이 CYLR이라는 것들 이것들도 최근에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런 도구들을 사용하는 이유는 한 번에 정보들을 수집하기 위한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디지털 포렌징어를 조금 배우셨다면은 이게 프리패치 파일 정보들 같은 경우는 로그 파일들 그 다음에 타스크 그 다음에 스케줄 정보 같은 것들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한 번에 정보들 수집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레스트리와 관련된 정보들 우리가 레지스트리 포렌징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안에 보면은 어떤 소프트웨어들이나 정보들이 어떻게 그 사용하고 있는가 이런 정보들 그 다음에 모든 사용자의 아티팩트 정보들이 정보들을 수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웹캐시 정보들 같은 경우가 그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죠. 이 사용자가 어디를 현재 방문을 했는가 아니면은 뭐 USB 정보 같은 거나 그런 것들을 어떻게 연결을 했었는가 이런 정보들도 여러분들이 수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이 수집하는 방법들은 있습니다. 도구들을 사용을 해서 그 다음에 e-sport를 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여러 도구들과 합쳐져가지고 정보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전에 제가 동영상으로 소개됐던 레드라인 같은 이런 도구들도 이런 아티팩트 정보들을 수집하는 도구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정보를 저희가 한 번에 정보들을 한 번 수집을 해보도록 할게요. 사용하는 방법이 굉장히 쉽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쪽에는 현재 윈도우즈 서버 쪽에다가 제가 설치를 했고요. 다운로드 받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바로 cmd라고 명령을 해서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컨솔이 나오죠. 그래서 cylr 이렇게만 우선 실행을 한 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어떤 정보들이 많이 모이는가요?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시키시면은 저는 이제 64비트 환경으로 정보들을 수집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정보가 수집되는 것들이 이제 로그들이 이제 찍히게 되는 거죠. 위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이렇게 스케줄 정보 같은 경우나 여러 정보들 그 다음에 아래는 사용자의 정보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레지스트리 정보들 필요한 부분들이 이렇게 수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mft 정보들도 로그 파일 nft 정보들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 정보들을 얻으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파일들을 실행을 했는지 뭐 이런 정보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에 그래서 악성코드 분석을 할 때 특히 이 mft 정보 같은 경우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들의 웹캐시 정보들도 중요하죠. 우리가 악성코드 분석 어디서 이제 치매가 발생을 했을 때 그 치매 흔적들도 이 사용자가 어디를 접근했는지 이런 파일들 다 정보가 나오니까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정보 컴퓨터의 이름 정보들과 함께 이렇게 압축으로 정보들이 압축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것의 압축을 해제를 하시면 해제를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수집된 정보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한 번에 끌고 올 수가 있습니다. 드리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뭐 여러분들이 어떤 도구들을 이용해서 하나씩 하나씩 정보들을 수집한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파일들을 정보들을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거 정보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다른 쪽에다가 이제 넘겨야 하잖아요. 이게 넘긴다는 것은 원격에 있는 분석 PC에다가 넘기는데 옵션들이 있습니다. 그 옵션 중에 하나가 이제 원격으로 넘기는 옵션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요정보입니다. SFTP 옵션이라고 있고요.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PC 쪽에다가 SFTP 서버들을 구축을 하고 그 다음에 사용자 이름과 패스워드 정보가 있죠. 요거서 옵션을 요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은 쉽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CALR 그 정보 입력과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요런 식으로 써주시면 돼요. 마이너스 S에 요런 식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이제 우선은 로컬로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수집하는 방법들을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뒷쪽에서는 요거를 가지고 이제 조금 이렇게 서버와 분석 서버와 그 다음에 원격에서 분석할 수 있는 환경들을 제공해 주는 애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SCUD라는 도구예요. 라이브 CD이죠. 그래서 우분투 기주 우분투 리눅스 기반으로 되어 있는 그런 분석 도구인데 얘는 바로 CIL이나 LR이나 이런 여러 도구들을 이런 여러 도구들을 위해서 발생하는 수집했던 그런 도구들을 한쪽에서 통합 로그식으로 분석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운로드를 편안하게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다 로그인을 하시면 바로 이런 식의 정보들이 이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이 구축되어 가지고 여러분들 활용하는 것들은 뒤에서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요거는 ELK하고 여러 가지 대시보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정보들이 수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좋아 보이죠. 굉장히 좋아 보이고 여러분들이 다 수집을 하면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똑같은 그림이네요.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이 가져와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고요. 요 우분투 라이브 CD 같은 경우에는 요러한 도구들이 다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YLL 같은 경우에도 아까 저희가 분석을 하고 난 뒤에 이쪽으로 넘겨가지고 그 다음에 비주얼라이션하게 표현을 하면 되죠. 데이터베이스에 수집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표현을 하는 그런 라이브 CD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돼요. 얘 같은 경우에도 바로 실무에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도구예요. 분석 시스템 하나하나를 구축을 하고 난 뒤에 여러 시스템에서 로고들을 원격으로 이쪽으로 다 보내고 여기는 분석을 하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이제 소개를 드렸고요. 이제 하나씩 하나씩 저도 이제 서버에다 현재 구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것을 최신 버전 기준으로 해가지고 뒤에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